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만화 바로 체인소맨 13권입니다 작년 애니메이션으로도 방영되어 국내에도 잘 알려진 체인소맨은 11권까지 댄지가 주인공인 1부이고 12권부터는 미타카 아사가 주인공인 2부인데요 13권 표지는 아사의 친구인 유우코이며 전편에서 다리를 다치고 어떤 결심을 한 그녀와 그에 휘말리는 아사의 관계가 주 내용입니다 더불어 1부의 주인공이자 체인소맨인 댄지는 인기를 얻기 위해 정체를 밝히려 안달을 하고 이런 댄지와 아사의 세계가 얽히면서 본격적으로 2부가 시작되는 챕터이기도 하죠 다소 잔인한 묘사가 많은 편이지만 수려한 그림에 통수를 치는 전개가 훌륭한 작품이기에 독특한 액션만화 혹은 소년만화를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한 체인소맨 13권은 각종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구매 가능하며 19세 미만은 구독불가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